오늘 카카오프렌즈랑 배틀그라운드 콜라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지금 강남 신세계백화점 왔어요 몇 층인지 안 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미에스테이션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파미에스테이션을 한다고 해가지고 글로 가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내부가 아니라 파미에스테이션이라고 신세계백화점 옆에 고속터미널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대요 지금 글로 가는데 오늘이 황금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다들 지방으로 내려가시더라고 파미에스테이션 도착해서 팝업할 만한 곳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어요 아마 저기 가면 공터에 있어서 공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 되게 많다 지금 둥글이랑 쩐니 같이 와서 쩐니 방송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촬영하고 지금 반대로 와서 다시 반대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기회 잘못 왔어 여기 왔는데 공터에 여기서 안 하네요 다른 거 하고 있네 모션 파워랩?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잘못 왔나 봐 아예 인포메이션 가서 카카오 팝업스토어를 어딨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재밌으니까 좀 보다가 가야지 대체 어디지 지금 계속 헤매는지 2층 올라왔는데 날짜 맞어 오늘이야 3일부터 시작했어 이미 어디지 길 헤매다가 결국에는 유쩐니 생방송 보시는 분 시청자분이 길 설명해줘서 그거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 이제 찾았어요 아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네 왜 파밀리엘 아 그렇네 여기도 파밀리엘 스트리트네 아 난 저기만 파밀리엘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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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왔어 와 귀여워 아 보름다 아 같이 가보자 귀여워 아 좋아 우아 우아 신한카드로 구매하면 10% 할인해준대 신한카드로 구매하면 10% 할인해준대 신한카드로 구매하면 10% 할인해준대 아 이거 아 그렇네 10% 할인이면 오자로 쓰기 딱 좋다 어 아 이거 귀엽다 신한카드로 구매하면 10% 할인해준대 나 신한카드가 없어 나 이거 샀어요 이거 이거 예뻐서 샀어 이거 샀어요 둥글이가 이거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요거 사러 온 거거든요 요거 오늘 살 거예요 나 근데 선풍기도 사고 싶어 귀여워 아 이거 티셔츠 예쁘다 진상 덥겠지? 아 근데 긴 티여서 더울 거 같아 아 이쁜데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이건 뭐지? 노트라서 마우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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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귀여워 파파 어 이거는 반팔이네 어 근데 색깔이 색깔이 아 색깔이 조금 슬리포드 있다 길디슈트 아이고 나니 귀엽겠다 어 아까 그 상자네 아 이거 보급품 상자 보급품 상자 엄마 이렇게 배그하고 싶구만 오늘 해야겠다 이거 바지 바지 아 저쪽 가서 봐야지 또 아 여기가 9일까지인지 알았더니 본사만 9일까지고 여기는 23일까지래요 어 여기는 또 다른거 있네 와 완전 귀여워 옆에 쩐니 방송하고 있고 오토바이 빈 또 나네 아 빅도나 ㅎㅎㅎㅎ 우와 이거 왜 배틀가 그런거 아니야?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잔치가 그거네 배틀그라운드 맵에 있는 필드에 있는 박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는 이제 카카오샵 상점이에요 물건들 파는거 볼거에요 아 이거 슬리퍼도 괜찮다 아 이거 슬리퍼도 괜찮다 나는 이미 내 슬리퍼 있으니까 둥글이 이거 산다고 오늘 이거 이게 만들어져 있는게 이거다 슬리퍼도 괜찮다 둥글 여깄다 이거 그거 둥글 이거 산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둥글 이거 산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뭐 선정판이 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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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발매 한정이라 그랬어 언제 나올지는 모른댔어 이번에만 팔고 언제 나올지 모른댔 그래서 나 이거 대리구매 하실 분 있습니까? 이거는 안마봉하고 선풍기 그거래요 요거 안마봉하고 선풍기 탁상행계용 선풍기 지금 요거 선풍기 너무 예뻐서 고민하고 있어요 합쳐서 34,000원 이라는 데 할인되서 선풍기만 하면 29,000원이어서 선풍기랑 안마봉 합쳐서 20% 할인해서 34,000원 근데 선풍기만은 29,000원이어서 난 선풍기 갖고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선풍기 두개 남았네 선풍기 이건데 이건데 고민하고 있어요 선풍기 사고싶어서 음..어떡하지 귀여운데 배틀그라운드 그거 캐릭터랑 콜라보 한거 인형들도 귀여워요 이거는 케이스 핸드폰 이건 뭐지? 스티커인가? 아 스티커네 홀로그램 스티커래요 상품은 요게 단거 같아 이렇게가 요거는 그냥 카카오 프렌즈 상품이네 여기는 그냥 카카오 프렌즈 상품 배틀그라운드 협업은 아니네요 요렇게가 끝 이거 구입했어요 둥구리가 요거 사고싶다 그래서 지금 온거였거든요 나는 요거 다른거 아까 차 샀었어 요거 사고 선물로 풍선 받았어요 ㅋㅋㅋㅋ 카카오 프렌즈 배틀그라운드 팝업스토어 거기 갔다가 옆에 카카오 프렌즈샵이 있어서 거기 왔어요 여기에서 물건들 예쁜거 보고 사고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에 살지 고민해보려고 여기 왔어요 귀여워 우리 이제는 구경 다해서 먹을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을거 먹고 집에가면 끝날거 같아요 안들보고 할렐루 headed 인데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